오늘 말씀은 10편, 50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10편, 50편 말씀 우리 다같이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원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래 땅에서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유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 쥐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윤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 즉 구하연합하고 가는 많은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서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 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 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이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10편 이 50편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첫 구절 1절에 보면 전능하신 이 여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노래로 지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이 노래를 부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 노래를 부르게 했나. 오늘 10편 50편을 보면 악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곧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한 명도 악인에게 속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말하죠. 하나님이 원하는 재물이 그 예배가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 대한 책망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것이 1절에서부터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 이 말은 온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주님 앞에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왜 부르셨나.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 온 세상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부른 것이 자연 만모를 통해서 부르신 거예요. 첫 번째는 어디를 가도 똑같은 세계가 펼쳐져 있거든요. 자연 만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또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셔서 그들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부르셨어요. 주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정말 마지막 때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심판에 놓이지 않냐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합니다. 마지막 때의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 가운데서 오실 것을 말하고 있으세요.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보좌에 앉으시고 나서 하시는 일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이 창세기로 넘어가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오니 어두움과 빛이 나누어졌고 낮과 밤이 나누어졌어요. 윗물과 아랫물이 나누어졌어요. 이와 같이 나누시는 일이 말씀이 계속해서 나누시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계속해서 나누시는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양과 염소를 나누는 일을 빛과 어둠을 나누시면서 빛에 속한 자와 어둠에 속한 자로 나누어지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귀에 오늘 뜯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택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2절 말씀이에요. 온전히 아름다운 시원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라고 말해요. 온전히 아름다운 시원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산이라고도 표현되어지고 예루살렘 성기라고도 표현되어지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빛을 이 땅에 비치신 말씀이세요.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빛이 빛을 비춘 거잖아요. 무엇이? 말씀이.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절을 가보면 그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걸 말하고 있어요.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어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척박한 우리 심령 이 땅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무엇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비추신 거예요. 왜 이걸 비추신 거예요? 빛이 비출 때는 나누는 역사가 있죠. 어두움과 빛이 나뉘어지는 역사. 빛이 임하실 때는 구원에 임한 것이고 생명이 임한 것이에요.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신 것은 바로 생명의 빛이 임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시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다 물리치시고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빛으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비추신 것입니다. 게시록 21장 23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은 해와 달의 빛임이 필요 없고 그 안에 환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그 등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하나님의 등불이세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빛이세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면 내 안에는 더 이상 해나 달의 빛이 필요 없는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 하나가 빛이 가슴해서 어둠이 하나도 없어야 되죠. 또 우리가 모일 때에도 다 등불들이 모였으니까 빛이 환해서 어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등불을 들고 슬기로운 처녀들이 신랑 맡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등불이 환하려니 기름은 늘 준비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은 환해서 어둠이 하나도 없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밝히는 자들이 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다. 이 말이 뭐예요? 빛은 생명의 빛, 말씀의 빛. 그렇다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하나가 등불이 되어져서 하나하나가 길을 만들어서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이 되어지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등불을 가진 성전으로서 주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연결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야 돼요? 주님이 오실 길을 만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다 준비되면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뭐겠어요? 우리는 이 안에 빛이 충만해야 된다. 왜? 예수님의 성전이니까. 성령을 모신 자니까. 그래서 내 안에 이만큼이라도 어둠이 들어와서 역사를 하려고 하면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 하나님의 성전은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나의 등불이 되시니 어두운 분이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다 예수님의 보열로 묻혀야 돼요. 예수님의 보열로 주신 게 어린 양의 보좌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를 다시 뿌리고 힘이 있는 게 회계라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 계속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지도록 그분이 내 안에서 보좌로 임하셔서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도록 할래니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실기로운 처녀로서 기름이 준비돼서 결코 그 빛이 시들지 않고 환하게 늘 비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환한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얼굴에도 비치고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도 비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춰서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신 자가 되어지면 우리도 생명의 빛을 바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시고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3절 말씀을 보니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말해요. 그 앞에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빛과 어둠을 가르는 역사 양과 염소를 가르는 역사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악인들에 대해서 16절 이하에 말한 것처럼 악인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악을 드러내는 거예요. 악을 드러내는 그 이유가 뭐예요? 쓴물과 담물 아랫물과 윗물을 나누시는 역사인 거예요. 다 이렇게 나누어서 결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자와 안 받을 자를 나누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입에서 삼키는 불이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사방에서 광풍, 바람이 분다. 개시록에 가면 천사들이 나와서 땅과 바다를 밟고 동선 남북에 서 있는데 그들이 곧 바람을 일으킬 자라. 이 세상에 요동하는 역사 환란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광풍, 바람. 그런데 히브리스 1장 7절에 가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러서 그의 사역자로 삼으신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는데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개시록의 말씀이 잠깐만 언제까지 인 칠 때까지 하나님이 인을 쳐야 될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인을 칠 때까지 잠깐 하고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인을 쳐야 돼. 이 때가 지금 어느 때요? 인 치시는 때요. 주님이 계속 인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마에 인이 쳐져야 돼요. 무슨 인? 하나님의 성결 예수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서 그 피로 말미암아 성결한 자가 되어지는 인이 쳐지면 바람이 불 때 이 인 친 자는 어떤 자가 되냐? 개시록 6장에 나오는 감남류와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남류와 포도주는 건드리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름을 드리는 감남나무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포도 열매를 드리는 포도나무가 되어져요. 근데 요한복음 15장 가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네가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 아버지 옆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진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께 잘 접목되어져서 그분의 진액을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받은 생명의 열매를 잘 맺어서 농부가 좋아하는 그 포도 열매를 잘 맺을 때 이 포도 열매는 참 포도주를 만들어서 성전에 성소에 들려져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이런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랄게 되는 거예요. 인친자가 되어져야 바람이 부를 때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임하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고 그래서 땅이 3분의 1이 사르고 이와 같은 환란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양과 염소를 갈려는 그 일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삼키는 불이 임하고 사방에서 광풍이 불어서 다 떨어지고 넘어지고 그 말씀을 마태국은 7장에는 뭐라고 해요? 비와 창수와 바람이 일어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집을 어디에 짓느냐 어떤 집을 짓고 있느냐 반석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반석 이 반석은 예수 크리스토 고린전에서 10장 4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만이 반석이세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반석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딱 접붙어서 그분의 말씀의 생명을 받아 먹고 그리고 그 생명으로 충만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들만 바람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랫땅에 선포하여 이제 판결을 하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5절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 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자 이제 불러 모아라 내가 이제 저들을 심판하리라 양인지 염소인지 심판하리라 할 때 여러분 어디에 속한 자가 되셔야 되겠어요? 여기 보니까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라고 말해요. 자 여기서 말한 성도들은 이스라엘 제사들이 율법을 가지고 드리는 이스라엘인 것 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준 노래인 것 같으니까 실제로 그때는 이스라엘에게 준 노래죠.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서도 또 나누어져 있는 것 즉 예수 크리스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져 있느냐가 오늘 우리에게는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제사를 매일 드렸어요. 1년에 한 번 속죄죄 드리죠. 죄를 칠 때마다 속건죄 드리죠. 번죄 드리죠. 화죄 드리죠. 많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모든 제사가 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로 말미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피를 뿌릴 때마다 짐승이 피를 갖다가 이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뿌리면서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그 성만찬식에 그 포도주를 축사하시고 서로 나누어주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니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해요. 무엇을 위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흘린 예수님의 피 이 피가 곧 언약의 피라는 것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면서 언약의 피라고 구약에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곧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바로 그 언약의 피구나 그런데 이 언약의 피로 드려진 제사로 무엇이 된 사람 언약의 관계가 된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언약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아 이들을 불러 모으라 이들은 내 성도다 이 말이야.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나팔을 풀어서 거룩한 성애로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요. 그 부를 때 그들이 모이는데 반드시 1년에 3번 6월절과 5순절과 장막절에는 모든 남자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모여야 되는데 이 3가지 절기가 주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또 예수 그리스의 성령의 임재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장막으로 임하셔서 내재하실 이 3가지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장막으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 이것은 항상 우리가 우리 심령에 예수님이 피가 성령이 함께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나와 함께하고 예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성정이 되어져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보유하는 새 절기가 주는 의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은 항상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심령이 되어지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오라 그럴 때 주야 내가 여기 있나 다 그러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셨죠.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죠. 내 안에 영이 없다면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없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나와 있어도 예수님 만나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피가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면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들과 함께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씩 불러서 모으십니다. 지금 나파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나팔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10편의 말씀이 또한 하나님의 나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한 음성을 들을지어다. 들으는 자는 모이게 돼 있어요. 듣는 자는 나오게 돼 있어요. 듣지 못하는 자는 못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도 저를 안다.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사람은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불러 모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삼을 얻고 예수 그리스의 그 언약의 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모이는 거룩한 성애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히브리서 13장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봉적하시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이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새샘 무궁도로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큰 목자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언약의 피로 우리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셔서 우리의 평강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온전하게 이루도록 그 피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그 앞에 기뻐 즐거워 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나를 피로 사시고 나를 그 앞에 언약을 삼으시고 부르시는 그 이유가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고 그래서 더 많은 무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의 심의로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심판자가 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과 23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과 23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 모든 심판을 다 맡기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 모든 심판을 맡은 심판장이 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공의가 되게 하셨고 십자가가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이니까 예수님이 그 심판장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를 떠나서는 우리를 선악간에 판단할 것은 없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았기 때문에 생명과 사망을 심판하실 그 권세가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도록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공경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공경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시는 분이신데 그 영광을 어떻게 누리게 되어주느냐 바로 십자가로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되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을 돕는 자가 우리예요.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악간에 하나님이 그 심판하실 그때에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열심히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양들을 다 내게로 건져내시고 염소들은 심판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르노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본의 신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아멘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 바로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있을 수 없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주고 영생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 이로다. 하나님 내 백성이라 부른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구원자다. 단 한 분 우리의 구원자 이시다. 그 말이에요. 단 한 분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다. 천지 마음물을 치시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는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가 재물을 어떻게 드렸느냐 안 드렸냐 때문에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늘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 어떻게 그 재물을 잘 드려야 되냐 이런 것 때문에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나서는 상을 엎으시고 그 장사꾼들 다 내쫓으니까 아 재물을 어떻게 잘못 드려서 이렇게 예수님이 화가 나셨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이냐 다음 말씀이요.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미로다. 율법으로는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드려야 되는 거고 죄를 질 때 드리고 또 번제는 번제를 드려야 될 그때 드리는 건데 어떻게 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미로다 라고 말하냐 이거죠. 우리 주 예수 크리스토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번제이기 때문이에요. 향기로운 아로마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10장 5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준비하셨어요. 제사와 예물을 원한 것이 아니에요. 제사와 예물을 매번 드려야 돼요. 매해 드려야 돼요. 그리고 재료질 때마다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에 단번에 모든 제사를 다 한꺼번에 그 몸으로 들이셨어요. 그리고 하늘 보자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신 권세자가 되시고 심판장이 되셔서 앉아 계시던데 그분은 뿌린 피잖아요. 그래서 그 속제서 위에 피가 뿌려진 것 같이 예수님이 뿌린 피가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늘 강구하시는 자신입니다. 그러니 그 번제가 하나님 앞에 항상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번제가 항상 있으니까 어떤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그 피가 내 안에 관계가 맺어진 자이냐 이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위해서 필려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죄삼을 주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번제냐 화목제냐 속제제물이냐 그 말이에요.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나의 죄를 영원히 영원히 사해주신 거 믿으세요? 내가 완전히 죄삼 받은 거 믿으십니까?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율법을 지키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 생활을 하느냐 어떻게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잘못한 게 있냐 두렵고 떨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섬기는 주로 섬기는 그의 백성이 되어주시고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이 맺어진 성도 상태가 되어주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되었느냐 아니냐 하나님 앞에는 문제이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섬기해서 무엇을 했느냐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얼만큼 이겼냐 기도를 얼만큼 많이 했냐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모하면 예수님을 늘 찾는 기도자가 될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면 성경의 말씀이 꿀처럼 달아서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기실 거예요. 말씀 이상 좋은 게 없어요. 이 말씀은 항상 우리를 기억하게 해요. 무엇을 기억해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 그 하나님 단 한 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단 한 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 우리의 주 그분이 있구나 내가 낙심하다가도 그분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그분이 내가 죄를 졌어도 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실지 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말씀이 우리를 그 십자가로 이끄시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번제가 되어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영원한 제사를 번제를 잘 드린 사람이 되어지고 없으면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지지 않는 제사를 드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히브리스 7장 25절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강구하시기 때문인가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항상 살아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 피를 가지고 보좌에 앉으시니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니 그를 힘입고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9절에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드리는 수소 속재재월이나 그들이 드리는 순염소 속재재 때 드리는 예물이에요. 너희가 드리는 이 수소나 너희가 드리는 이 순염소에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순염소나 수소를 드리도록 율법을 주신 것은 그걸 통해서 피흘림이 대속재물이 있어야만 죄삼이 얻어진다는 것과 이것은 언약의 피를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수소처럼 순염소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자기를 드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번제가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분은 우리의 어떤 수소나 우리의 어떤 순염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에요. 그러니 너희가 드리는 어떤 제사나 예물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린다고 모여서 악기를 두드리고 온 목소리를 다해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한다고 부르짖고 난리를 쳐도 내 안에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 하나님의 영웅과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는 거에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된다 라는 거에요. 그래서 주님이 10절과 11절에 이 삼림에 있는 짐승 산의 무가축들 또 새들 다 둘의 짐승들이 다 내 것이다 이거에요. 이런 것들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너희가 드리는 그 짐승 하나의 피에 기뻐하겠느냐 그 수소의 그 살을 내가 기뻐서 먹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줄인다 할지라도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그런 것 때문에 줄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줄이는 것은 뭐에 줄인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저 영혼들이 나를 찾지 아니하는 그것 때문에 줄이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나를 찾지 않은 그것 때문에 줄이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언제 상하세요? 내 백성이 내가 저들을 위해서 나를 버렸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외면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외면하고 그리고 다른 것을 찾으니까 다른 신을 섬기니까 다른 것이 구원이 있는 것처럼 다른 것을 쫓아가니까 주님의 마음이 상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줄이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가 돈을 헌금을 또는 나의 어떤 생크리파이스 내 몸을 들이고 내 시간을 들이고 내 정성을 들이고 이걸 안 들여서 주님이 줄이시거나 상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것 내가 수소에 고기를 먹으며 염소에 피를 마시겠느냐 그러면서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시니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은 나의 의지시니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그 날이 언제인 걸 말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실 때 그분이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고 나의 고통 중에 환난 날에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의 길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시험의 길을 통과하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스가리아에서 13장 구절을 가면 3분의 1은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 같은 말이 또 어디에 있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스가리아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을 하시는 일을 그들 통해서 할 때 3분의 2는 멸망을 당하고 3분의 1만 하나님 앞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3분의 1만 남아있게 되어져요 근데 그 3분의 1도 하나님이 불 가운데 전선 연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금같이 시험을 하신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라고 말해요 구절에 그런 한란 속에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오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하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자인 것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부르짖고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 이름을 따르지 않고 그 이름 때문에 욕을 받거나 환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로부터 이제 악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을 하는 걸 말해요 내가 어찌하여 내 윤례를 전해하면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악인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들 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라고 말한 제사장 바리세인 서기관들이 그들이 윤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어요 율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라고 열심히 그 입에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말은 하지만 이 안에 심령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열심히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말해도 말하는 자 심령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는 악인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입으로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심령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져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17자부터 쭉 나오죠 내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에 던지며 도둑을 본죽 그와 연합하고 가는 만진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서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 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주님이 이와 같은 악인들이 악을 행할 때 잠잠하고 계시 안 그러면 지금 세계가 다 벌써 끝났죠 근데 주님은 왜 잠잠하고 계셔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더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 도다 로마서 2장 4절과 5절을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2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참심과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심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의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 도다 회개치 아니하고 주님의 인자심을 뒤로 던져버리고 이 마음의 탐심과 욕심을 품어서 도둑질하는 자들과 연합해가지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 마음 안에서는 다른 것들을 고화해서 가늠하는 영적 가늠을 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런 자들과 같이 동료가 되어지고 내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입은 악으로 혀로 거짓을 말하여서 윤례를 말하고 윤례를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만 이 심령안에 자기 욕심이 가죽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지 아는 이와 같은 자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내버려 두고 계시지만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자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 가고 있는 자들을 보고 넘어지실 필요 없어요 그것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대로 두시면 돼요 내버려 두시면 돼요 다만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위해서 주님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는 할 수는 있으나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그것 때문에 쭈그러들거나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거나 내가 넘어지는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 내 마음에 그 언약의 피가 그래서 십자가의 내가 죽은 자가 되어져서 그 피의 언약을 갖고 그 의로 살고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진 자로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말씀 앞에 서 있는 그래서 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딱 세워져 있어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해도 무슨 마음만 먹어도 주님과 교통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있으면 주님만을 섬기는 마음이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너여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너를 구원하신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로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너를 사랑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너희가 너희가 바로 이 세상 것을 사랑하고 이 세상 것을 좋아하고 그러한 것을 따라가는 자들아 이 말이에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갈르시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을 구하고 찾는 자가 되어지니 저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마지막 말씀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화를 돌린다 이 말이에요 22절 말씀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술계에 나오는 에베스 교회에게 어디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라고 그래서 그 떨어진 것을 돌아와 회개하라고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던 자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된 거예요 왜 그 심령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모시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성경도 알아짓고 뭔가 믿음생활도 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잘한다 생각하게 된 거죠 또 목사들은 뭔가 목회가 잘 돼가니까 뭔가 하나님 일이 잘 돼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축복받아서 이렇게 번성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가 심령에 있고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자이냐 또 또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자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이 잘못된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처음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자가 되어주는 거죠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유혹이 올 때 미혹이 올 때 여기에 넘어지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믿음으로 나간 자들만 건지세요 사람 중에 3분의 2가 버림을 받고 3분의 1만 남겨두는데 그 3분의 1 남겨둔 자도 하나님이 시련을 연단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 활란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주님만을 의지한 자들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건지셔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겠다 한 이 말을 가볍게 넘기시면 안 돼요 3분의 1만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3분의 1도 활란을 통과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렇게 지금 미리 말씀 주시는 거예요 미리 말씀 주시면서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 23절의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늘 주님을 감사하고 늘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구원을 맛보는 자가 되어져서 그 구원을 찬양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어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주님 우리를 옳게 하시옵소서 우리 오늘 찬양 드렸죠 나를 옳게 하시옵소서 나를 온전히 하시옵소서 주님이 구원을 내게서 나타낸 것을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은 주님만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항상 찬성의 제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찬성의 기업으로 부르셨어요 찬성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도록 보자로 임하셨어요 내가 그 보자에 함께하는 자예요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자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그 보자에 있는 사람들이 다 새 노래를 부른다고 게시록에 기록한 말씀인 거예요 주님을 늘 찬양하는 사람 그 구원을 늘 맛보는 사람이 찬양 드릴 수 있게 되죠 그런 예배가 드려지시기를 추건합니다 나의 모든 삶에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 심령에 예수님의 구원이 있기에 그 은혜가 있기에 그것이 진실로 감사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자의 예배는 하나님이 항상 받으세요 그러니 그 예배는 무슨 예배예요 영적 예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니까 그것이 어디서 드리든 혼자 드리든 군중 속에서 드리든 아무도 모르는 속에서 혼자 드려도 하나님은 이 안에서 만나주세요 아무리 많은 무리가 악기와 찬양으로 드리고 막 소리를 질러도 그 중에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몇 사람이나 받으시냐 이 말이에요 깽과리를 쳐도 그것이 헛된 깽과리 소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노래를 못 부르는 자라도 실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게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지면 그 예수님 안에서 너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사랑 안에서 사랑해져야 되고 내 안에 내 심령에서 진실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안에서 영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니 그 한 영 안에서 한 몸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영이 아닌 육의 사랑이면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영의 사랑일 때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피를 나는 내 식구 내 자녀일지라도 영으로 사랑해야 돼요 율법이 구원이 아닙니다 육으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육의 사랑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해요 그래서 영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옆에 있는 남편 피 하나 섞이지 않았어도 서로 우리는 부부야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로 도장 찍었어요 그 피로 딱 여기다 도장을 찍어줬거든요 그래서 넌 내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돼서 부부의 연을 맺어서 내가 그분의 신부가 됐거든요 우리가 그 피로 또 내 옆에 있는 피로 난 내 자식이 나와 하나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일지라도 그가 예수의 피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내 몸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웁고 온전한 시온 성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거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된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나 자신을 보지 마시고 영적으로 보세요 내 안에 내 심령에 예수님의 빛이 있나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내 마음을 환하게 하고 있나 내가 그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신부로 지금 예쁘게 단장되고 있는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고 있는가 겉모양만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윤례를 가리키고 전하고 하나님을 말한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받으실 예배드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찬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아니면 악한 자가 되어지거든요 형식적인 예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고 잘 모르지만 몰라도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구하시면 하나님이 그런 자를 이쁘다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10편 50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모든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그 부름을 받고 거룩한 성회의 모임에 성도로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떠한 제사를 많이 드리고 주님을 많이 잘 섬기고 또 물질을 드리고 공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피로 관계 맺은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소가 들이신 영혼은 그 번제가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야 하는 예수 그리소의 십자가만을 심령에 가진 자 그 생명을 가진 자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그 구원을 맛보며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직 예수 그리소 안에서 주님을 정말 섬기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가 되기 하옵소서 내 마음에 오직 예수가 전부가 되기 하옵소서 다른 어떤 것을 좋아하고 따라가는 일 없게 하옵시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 빛으로 충만하고 어둠이 하나도 없는 거룩한 주님의 성해요 거룩한 주님의 교회요 시온산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 주님만이 나타나고 그 이름만이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